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샌드위치입니다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계란이랑 햄미랑 양상추랑 딸기잼도 들어가 있어요 담당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요 밥은 좀 더 먹었네요 밥은 좀 더 먹었네요 밥은 좀 더 먹어서 먹어야 하죠 밥은 좀 더 먹어야 해요 밥은 좀 더 먹었어요 밥은 좀 더 먹었는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오오오오오 고춧가루 겨울은 거 같아요 뭐하고 있어요? 엄청나게 맛있네요 겨울은 게이거 같아요 예술은 그게 뭐지 저는 이 주제를 먹어요 다 같이 먹으면 아마도 요리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요렇게 고소한 고소한 맛 계란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짠 고춧가루 와 찹쌀밥 너무 맛있어 고구마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고소한 고춧가루 아.. 마지막 묵직하다 치즈소스 치즈소스를 좋아합니다 치즈소스가 메인에 넣어주고 치즈소스 치즈소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